한동대 지임팩트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지임팩트 물론 캠프도 있고 또 지임팩트가 상징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발전한 대학 한동대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한동대 입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실기 실적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외학생전형 등 다양한 전형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양대 지임팩트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명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부 종합의 대표적인 것은 한동인재전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인재전형이 이제 더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로 바뀌었고 상당수 학생부 종합으로 있을 때 이 정원을 어디로 지임팩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원이 이동되어짐에 따라서 한동지임팩트 인재는 학생부 종합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인 한동인재전형과는 이제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학생부 종합의 한동인재와 학생부 종합의 지임팩트 인재전형 보는 요소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바로 한동대 한동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인 만큼 1단계에서 교과 100%로만 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동대 지임팩트 인재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교과 물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비교과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인원도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에서 많은 인원들을 흡수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가는 인원은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 전형에서 흡수해서 학생부 종합의 대표적인 한동대 전형이 다름 아닌 지임팩트 인재전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학년 기준으로 바뀔 때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 전형은 무려 112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112명이 다름 아닌 예전의 한동인재전형, 학생부 종합 한동인재전형이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전형으로 감으로 따라서 110명만 교과로 뽑고 나머지 인원을 어디로 학생부 종합의 지임팩트 인재전형으로 넘겨줘서 무려 100명대 초반에서 269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지임팩트 인재전형의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동대 전체 정원을 보면 이와 같이 269명이나 많이 뽑는 전형이 없습니다. 한동인재도 절반도 채 못 미치고 나머지 전형들 보면 다 소수 정원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 전형은 한동대를 대표하는 전형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1차를 통과하면 한동대 지임팩트 전형 2배수를 모집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면접이 부담이 없습니다. 1단계 서류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만 이제는 1단계에서 지임팩트 전형은 2배수가 아니라 2.5배수를 모집합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은 오히려 좀 수월해졌어요. 정원도 늘었겠다. 그리고 1단계의 배수도 늘었기 때문에 1차 합격은 아주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만 2차 최종 합격은 어려워졌죠. 예전에는 2배수였지만 이제는 2.5배수 즉 2대1에서 2.5대1의 그와 같은 최종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선발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고되어진다. 면접고사에 있어서 항목이 다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성장 잠재력 및 독창성이 발전 가능성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지임팩트 전형 기준으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 전형 269명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를 11월 25일 날 발표하고 중요한 면접일이 바로 12월 5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 최종 합격자 발표 기준 참고하시고 전형 요소 다시 한번 1단계 서류 100% 학생부 교과 비교과 다 본다고 했습니다. 학생부 교과만 보는 한동 인재 전형은 이제는 완전히 구별되어진다. 전혀 다른 전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단계 서류 70 면접 30 2.5배 수를 1단계에서 선발한다. 이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서 구체적으로 지임팩트 전형 예년의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예년에 157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이번에 100명 넘게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거는 단순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800명대가 지원해서 5.3분의 1에 평균 등급은 3.2입니다. 교과 내신 등급이 다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지임팩트 전형을 노리세요. 여러분들이 교과 전형이 우수한 학생은 한동 인재 전형 예전에 2.54 평균이었습니다. 이번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한동 인재는 교과 성적이 아주 훌륭한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임팩트 인재 전형은 교과 내신은 다소 3등급대로 처지더라도 좀 불리하더라도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고 한동대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자신 있는 학생 또 자기소개서를 정성스럽게 쓸 수 있는 한동대 입학의 열성이 있는 학생들은 과감히 지임팩트 전형을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격 기준입니다. 지원 자격에서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임팩트 전형은 학생부 교과처럼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지임팩트는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서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여기서 외국고도 지임팩트 전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고 기준으로 실기실적 전형 해외선교사 자녀나 해외고졸 전형으로 지원해도 되는데 학생부 종합 지임팩트 전형도 역시 지원 가능합니다.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또 검정고시도 역시 지원 가능한 만큼 학생부 교과에서 검정고시라든지 외국고등학교가 불가능한 학생은 학생부 종합의 지임팩트 전형으로 전환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학과 개념 없이 모집을 합니다. 무슨 학과든지 무학과 개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무학과 개념으로 학생부 위주 수시를 전체 624명인데 그중에 지임팩트가 거의 절반 가까운 269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개념 없이 모집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동대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지임팩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 나는 별도로 면접일이 다른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라든지 또는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의 자격이 된다. 또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그와 같은 스펙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니면 나는 해외 학생 전형이다. 해외 성교사 전형이다. 가능하면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면접일만 다르면 얼마든지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면접 시간이 달라도 복수지원이 가능해요. 그만큼 한동대는 중복지원 가능한 만큼 한동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학생은 지임팩트 전형 플러스 다른 전형 전형도 지원이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21학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9월 23일서부터 28일까지 지연돼서 원서 접수가 이뤄지고 서류 제출, 자소서 입력이죠. 바로 9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뒤에 있습니다. 11월 25일 3시에 있고 그리고 면접은 12월 5일 토요일 날 이렇게 이뤄져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일정을 챙기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까지 등록까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임팩트 전형 269명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국내 정교, 고등학교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합력 검정고시 해외고 또 특성화고 다 가능하다. 그리고 1단계 250%니까 2.5배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70, 면접 30% 면접에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죠. 1차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단계별 기준으로 1단계 서류 심사를 기준으로 하고 서류 심사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학교 생활기록부도 있지만은 바로 자기소개서이죠. 그래서 자소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을 참고로 해서 비교과 활동 등 다양하게 정성적 종합평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 자소서가 평가 항목인 만큼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되고요. 2단계 면접고사 관련해 가지고서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으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학생부 교과 한동인재 전형이 8분이라고 하면은 다소 그것보다 좀 길게 면접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출 서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국내 학생들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이와 같이 되고 검정고시 학생과 해외고 졸업자들은 거기에 따른 별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검시 해외고 그리고 또 해외고교 졸업자가 있고 해외고교 출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고 제출할 서류 부분 것에 제출 방법들 특히 검정고시와 해외고 학생들은 아포스에 인증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어떻게 활동 증명서로 제출할 것인지 이 부분 것을 잘 상의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1차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든 지원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 만큼 한동대의 바로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소서 관련해 가지고 항목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현장 자소서 점사기나 온라인 점사 관련되는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스팟 논실에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면접은 10분 기반의 학생부 기반의 확인 면접이 되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면접 일정입니다. 다름 아닌 지임팩트는 학생부 종합이고 면접이 온 2인이 수험생 1명을 대상으로 10분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제출 서류 기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해외고생 또 검정고시 학생들 이와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은 활동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 개별 모임 면접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기출 문제를 애우고 그것을 참고로 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 항목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부분 것은 바로 한동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가치관, 지원 동기, 학업계획, 비전 따라서 한동대 인재상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지원 동기에 그것이 녹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여러분의 학업계획 스터디 플랜을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25%라고 하면 발전 가능성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기반 모임 면접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각인각색입니다. So many men, so many minds 즉 모든 학생들의 서류가 다른 만큼 거기에 맞는 맞춤식 모임 면접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및 면접 그리고 논리성 각각 4분의 1을 두고 있는 만큼 4개 요소에 여러분들이 얼마의 점수를 획득하느냐 그 기준으로 매우 우수면 10점, 우수면 8점 특히 우수랑 매우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통과 미흡을 받아가지고는 합격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철저한 모임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 면접 문제 예시 부분도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가지고서 특히 한동 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니까 교과를 참고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임팩트 전형을 하고 있는 만큼 지임팩트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등 제출 서류 기반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각각의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받을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사례일 뿐이에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면서 본인이 가장 감동받은 기억은 무엇인가? 즉 학생부 내용이 그 내용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로봇 동아리,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이 세계지리 수업시간 중 브렉시트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하여 세계화를 흥미로운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세요. 얼마든지 독서와 관련된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반장, 부반장 리더십,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한동대학교에서 이러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해보세요. 이와 같이 어느 문제를 봐도 여러분들이 전체 학생에게 공통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 학생의 개인에 따라서 문제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학생부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한동대 학생부 종합의 기출문제 면접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서 면접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내드립니다. 면접 절차와 관련해서 내 애비 소집이 있고 반드시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블라인드 면접으로 유의사항 안내를 받고 면접 대기실로 확인해서 면접 대기장에 있으면 조교 안내를 받아가지고 면접고사장에 입실하게 되고 바로 수험생 한 명당 두 분의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이 여러분을 면접을 해 주실 겁니다. 블라인드 면접 관련한 유의사항, 자기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친인척이라든지 출신고고 성명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면접고사 당일 교복 입지 말고 사복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주의해서 여러분이 면접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면접 준비 관련되는 팁 부분 거 역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간결하고 솔직한 대답 두 가지 식으로 답변해라, 결론 먼저 얘기해라, 결론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라 근거를 두 개 이상 복수로 제시해라 다양한 이와 같은 면접 요령 관련해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스팟 논술의 면접 강좌, 특히 한동대, 지인팩트, 모의 면접 강좌를 여러분이 활용해 주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부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고 학생부 기반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만큼 서류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부가 있는 학생은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학생부가 없는 해외고생 그리고 검정고시 학생은 활동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통해서 학생과의 피드백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2단계 면접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2.5배수까지 이렇게 합격된 상태에서 최종 면접 대비를 해서 여러분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지인팩트 논령인 만큼 2.5배수에서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한동대 모의 면접 과정 있습니다. 즉석에서 피드백을 받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화상으로 또 촬영을 해서 또 그것을 피드백 받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원거리에 있어가지고서 멀리 있는 학생은 온라인으로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줌과 같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명 동시에 그리고 또 1대1로도 충분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이 한동대 지인팩트 전형 자소서와 면접 대비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계적인 대학 한동대 합격의 영광을 맛보기를 기대하면서 한동대 지인팩트 전형에 대한 요강 분석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강좌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스팟 논술이었습니다.